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12주차 드디어 파이트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파이턴의 문법이나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웠다면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는 좀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뭔가 쓸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의 주제는 파일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실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뭐 이미 주제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사실은 파일입니다. 파일이고요. 우리는 이번 주에는 파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나. 사실은 윈도우에서는 이런 아이콘을 누르게 되죠. 우분투나 이런 데는 자기가 직접 누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이콘이 아닌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뭐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화면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런 실행 과정을 거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요. 원하시는 파일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파일은 이런 hwp나 이런 실행, 이런 어떤 저희가 불러드리는 다른 파일이 아니라 실행 파일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하살표가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좀 크게 해서 보면 이런 것처럼 하살표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윈도우에서는 있는 이런 파일들을요. 한번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누르시고요. 속성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ctrl a로 모두 다 선택을 하셔서 ctrl c로 복사를 하시고요. 역시 코맨드 창에서 코맨드 창을 연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아이콘을 누르는 것과 아이콘을 누르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파일의 실행 명령을 이렇게 콘솔 창에서 실행 명령을 하는 거랑 사실상 동일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이콘을 누른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콘을 누르는 게 아니었죠. 아이콘을 누르는 것은 실제로 파일의 실행을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콘솔 창에서 입력하는 거랑 사실상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는 거랑 우리 눈에는 좀 다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같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파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건 보여준 겁니다. 파일은 우리가 파일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와 파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너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윈도우 테에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폴더라고 해서 위에 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어우 죄송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파일이라고 해서 막 파일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일이랑 폴더를 구분을 하는데요. 폴더의 원래 이름, 윈도우 전의 이름은 디렉토리였습니다. 디렉토리. 디렉토리도 일종의 파일인데요. 폴더 또는 디렉토리라고 불리고요. 파일이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파일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걸 우리가 디렉토리 또는 폴더라고 부르게 되죠. 파일은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이게 뭐 위키피디아에 나온 말인데 적당한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파일을 쓰거나 파일을 읽거나 또는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파일은 기본적으로 파일명과 확장자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엄청나게 크게 해보면 hello.py 여기서 파일명은 뭐죠? hello죠. 학장자는 py. 보통 학장자는 hwp 또는 ppt 또는 word은 doc 이런게 이제 학장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학장자의 역할은 이 파일의 쓰임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의 구조는 저희가 윈도우 창에서 한번 실행창 내 컴퓨터라고 하는 또는 탐색기라고 하는데 탐색기 같은 데서 보시면 디렉토리 안에 이런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분투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이렇게 콘서트 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어렵게 이렇게 보시겠냐만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윈도우에서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일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바이너리 파일은 이진이라고 하죠. 컴퓨터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고요. 일반적으로 메모장으로 긁어오면은 깨져가지고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단지 이게 텍스트로 되어있다고 해서 바이너리 파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은 우리가 눈에 텍스트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그림이 아니지만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컴퓨터가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 텍스트 형태의 파일.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자열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이고요. 메모장으로 열면 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으로 저장된 html 파일 또는 파이썬 코드 파일 같은 것들이 이런 텍스트 파일의 일종입니다. 한번 실제로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이랑 텍스트 파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일단 노트패드라는 걸 여시면 됩니다. 사실 리눅스나 맥을 쓰시는 분은 사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서 굳이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노트패드를 이렇게 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글 문서 같은 걸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뜨죠. 사실 이건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고요. 바이너리 파일은 사실 그걸 읽을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 문서로 저장하겠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문서로 저장하겠다 하면은 뭔가 특수한 텍스트는 빠지고 기본적인 텍스트 문서로만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텍스트 문서로 갑니다. 여기 많이 빠졌죠. 단어들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엑셀입니다.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엑셀 예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냥 보기에는 엑셀 파일이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이 pc의 바탕화면에 엑셀 example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하고요. 이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메모장에 한번 긁어와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식으로 에러 메세지가 나옵니다. 에러 메세지가 나오고. 근데 이 파일을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통합문서 말고 텍스트, 탭으로 분리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요. 공백으로 분리, 탭으로 분리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너리 파일인지 텍스트 파일인지는 노트패드에 긁어서 보이면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런 텍스트 파일 형태로 처리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우리 눈에는 텍스트 파일로 보이지만요. 이 텍스트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 파일도 실제로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SCII 코드나 유니코드처럼 이런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숫자로 변형해주는 그런 약속들 인간이 만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string에서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ASCII 코드 테이블인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65는 1001, 001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런 것들이 텍스트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그걸 굳이 여기 단계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텍스트 파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이너리로 0과 1로만 이해한다는 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부터는 좀 코드의 양도 많아지고요. 좀 복잡해집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파일을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